에디큐브 에디큐브 합시다 1000억 주고 산 라이징 선 펜던트 보통 이제 추업 없이 공격력 90에서 92 정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스탯이 103이니까 스탯 13에 추업이 28이니까 1000억이면은 굉장히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재산을 꼴아박았어요 대신에 뭐 놀공 리턴짝 이런거랑 비교하면 안좋겠지만 놀장이 워낙 비싸가지고 다섯세트 정도 할게요 아무거나 세졸 일단 띄워볼게요 확대나 해볼까 나도 확대 바로 갈게요 깔끔하다 에디가 띄우는게 빡세니까 아 처음에 든게 힘일 수 있을까 럭이 나와야되는데 그래도 랏선인데 세줄은 써야되지 않겠나 스탯 세줄 나오면 좋겠다 정말 뿌듯할거 같은데 아 돈 다쓰고 못뽑는거아니야 이게 제일 최악인데 아 7호 힘 세줄도 나오네 럭만 안나오네 마지막에 나올것이다 큐브는 주작같습니까 큐브는 주작 아 투브는 언제도 주작돼있다 35만원이라 이러면 아 투브는 주작 확대왜 안해줬네 아 확대 안됐나 아 대인줄 알았다 어? 아 뭐고 아 뭔데 위에 아 개요불하네 세줄 드럽게 안나오네 아 좀 나오면 안되나 돈 너무 많이 막는데 에이 그게 쉽게 나오면 그게 스탠브라 메이플이거든요 아니 내가 뭐 스탭만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공격력같은거다 좀 썩해서 나오지 아 아 또 다 쐈다 1,2,3,4,5,6,7,8 40만원 40만원은 레게노 플러스이면 레전드다 무조건 쓰긴 할 것 같은데 아아 너무 많이 썼다 아 이 럭신욕 맘에 안들어 죽겠다 아 럭 플러스 이어야 그게 한 3일 것 같은데 아 이겁니다 알았죠? 아 키키키키키 뭔데 벌써 망했잖아 뭔데 아씨 십욕 맘에 안들어 죽겠네 자기 공격력 나오지 레게노 얼짝만 놀시비 맞추면 되겠는데 쉐더 템 세팅 현재 주스탭 5만 6천 근데 이거는 이제 설정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옮기면 그래도 많이 올라갈까 몇 시어치만큼? 5만 6천 5만 6천이었나 5만 7천 쉐더링 끄고 5만 7천 쉐도우 템 알려드릴게요 쉐도우 인모터링 세트시고요 04에 06 붙은 인모터링 33% 2일 08 붙었고요 마이스터링 0이 78이니까 9 붙었네 09에 럭 럭이 붙었고 33%에 7일 성배 6에 32에 0 아 나도 에디셔널이 좀 맘이 안난다 크뎀 럭럭 30% 아 무기 무기 1000억 쓰고 22성 이고요 1추 보공올텐 그래도 위안 삼을만한 것은 2추보다는 20성이지만 공격력이 22성보다 더 높고요 라선 5일 16 30% 도미 쿨감 5초 떡배기 4에 79 추옵이고요 얼짱은 놀 10위 가면 사실상 끝나는 것 같고 30% 6에 47 7 52 그 다음에 5에 40에 05 30% 7.. 7에 48 추옵 30% 72 6에 51 30% 5사이 장갑 크크샵 크뎀 4줄 장갑 6에 54 추옵 쓰고 있고요 30% 25 30% 21 5에 48 추옵인데 자기 거의 6666666 444 인가? 엠블렘 반 0000 그고요 보조는 보보공 000 이고요 망토 4에 84 추옵 30% 542 티타늄 마트 33% AD 75 5 이제 사실상 여기서 할만한게 다 에디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여덟 개나 남았네 하나당 50만원 지금 400만원이에요? 응 아 답 안 나온다 에디 못 건들 것 같은데 해방할 수 있을까 아 이벤트링보다 이모탈링을 쓰는 이유는 이벤트링이 실질적으로 공격력이라든지 스탯이 높은데 그냥 교과인 이모탈링을 쓰는거죠 이제는 듀얼 볼로 자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전 코인이 쓸 코인을 다 써버렸어요 숨은 코인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그걸 생각을 못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음 코인샵대나 자전을 해야되나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